자, 오늘도 인터넷 검색어로 하루 일가를 시작해볼까? 오, 이게 뭐야? 7080세대들, 학창시절이 그립다? 맞아, 옛날에 추억이 많았지 7080 학창시절에 관한 연관 검색어 검색! 7080 학창시절 추억에 관한 연관 검색어 7080 학창시절 좀 놀았던 학생들의 교복 패션은 어땠나요? 신발은 알라딘 뾰족 구두 신고 바지는 몸에 딱 붙게 입고 가방은 목 뒤에 바싹 붙여 매고 그리고 가방의 포인트는 운동화 끈! 열쇠고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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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그 시절 학생들의 겨울 패션은 어땠나요? 손에는 손난로 들고 목에는 짧은 목폴라 입고 팔에는 두꺼운 스포츠 양말 신고 그리고 위에는 떡볶이 코트! 떡볶이 코트! 떡볶이 코트! 계속 검색을 해볼까 이 기사 또 뭐야 티아라 유닛 결성 티아라 엠포 오 티아라 이뻐 이뻐 기대되는데 이거 귀엽고 섹시한 티아라 검색 귀엽고 섹시한 걸그룹 티아라의 가난 연 연 연 연관 검색어 티아라 엠포 결성 신곡 전원 일기 뮤비 뮤비 클릭 티아라 엠포 티아라 엠포 티아라 엠포 귀엽고 섹시한 안무 화려한 퍼포먼스 그리고 쟤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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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아라 엠포 멤버의 특징은 뭔가요 은정 예뻐요 지연 기아와 호민 섹시해 아름 티아라 엠포 티아라 엠포 I don't want to stop it all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 요즘 할머니가 몸도 안 좋은데 돈 볼려고 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성호야 할머니 아이고 욱신거려 어린이날인데 할머니가 선물도 못 사줘서 미안해 뭐가 미안해 누가 그딴 선물 필요하대 아프지나봐 많이 아파? 아니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봐봐 문신했어? 눈 깔아 우리 할머니가 좀 놀았네요 남을 뜯으러 간 줄 알았더니 삥 뜯으러 갔어요 눈을 못 마시겠네요 아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나 놀이동산 좀 데려다녀